월급 말고 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이 5가지 실수를 꼭 피해가시길 바랄게요 이런 고민 있는 사람 많이 컨설팅 해봤어요 첫 번째, 무료 콘텐츠만 많이 만들면 알아서 돈이 벌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유입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한테 팔 것이 있느냐 책, 굿즈, 강의, 코칭, 프리랜싱 서비스, 제휴수익 그게 없으면 무료 콘텐츠 100날 만들어봤자 여러분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팔 게 없는 상태에서 무료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모아봤자 크리에이터로 돈 버는 거는 정말 비추한다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세요 블로그, 유튜브 수익화로 독립하겠다?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저는 비추해요 두 번째, 월급 외 수익이 월급만큼 되면 그때 퇴사해야지 독립해야지 정말 큰 착각이에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?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은 평생 퇴사 못해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퇴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네 어떤 수익이 월급만큼 되려면 전업을 해야 돼요 전업을 해도 될까 말까죠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됐냐 퇴사가 곧 준비다 퇴사해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팀페리스, 피터틸 실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번 퇴사 상태가 돼봐라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세 번째, 퇴사냐, 퇴사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쯤이면 다 마감됐을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까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링크 통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자, 퇴사냐, 퇴사냐 이 중간이 있을 수 있다 회사 다니면 좋은 게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거 회사 하면 그 소스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돈을 이 중간이 있어요 뭐냐 임시직으로 파트타임을 하는 거예요 남 밑에서 일하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진짜 내 인생에 투자하는 방법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소개된 영상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근무 시간은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서는 내 진짜 하고 싶은 도전을 하고 말 되지 않나요? 네 번째, 사업할 준비가 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정말 정말 큰 착각이에요 요즘엔 소자본, 무자본 이런 게 약간 사기꾼들 때문에 어뷰즈가 됐는데 스몰 비즈니스 아이디어 너무 수십,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포리얼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고요 또 비공식적이지만 제가 만났던 엔자파나 허대리님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한 20가지 수익 파이프라인을 했었어요 사업 기회를 보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직원도 6명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은 100만 원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때까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의 수익으로 기초를 쌓고 그게 다 되면 이제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자기는 사업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시대를 보셔야 된다 일단은 작게 시작하고 피보팅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, 책 안에 교육 안에 길이 있다 전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이 말을 음미해 보세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겐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똑똑해지는 것 같고 뭔가 성취한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책을 읽으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책에 취하는 거 코딩을 배우지 마시고요 코딩을 해서 상품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포토샵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토샵으로 내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라도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배우는 것과 그냥 한 번 배워야지는 천지 차이거든요 점 하나라도 찍어야 된다 점 하나라도 찍지 않으면서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의 수익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물론 꿈도 좋고 비전도 좋지만 두 발은 땅바닥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오늘 큰 착각을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들 재생 목록 제 토크 콘서트 혹은 컨설팅해서 뵐게요 월급의 수익 독립 자기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인생 응원하겠습니다